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아주 소심하기로 유명한 데이브 그런 데이브의 출장 가는 길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뺏겼는데도 화도 못 냅니다 착한 아저씨 덕에 자리를 앉게 되었는데 괜히 앉았나 싶죠 피곤한 데이브 그런데 너무나 시끄러운 아저씨 남들 시선 따윈 안중에도 없고 데이브가 다 민망할 지경이죠 결국 조용히 시키기 위해 같이 보기로 하는데 헤드셋 좀 갖다 달라는데 무시당하고 맙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진정하라니 게다가 경찰까지 왔습니다 결국 전기로 몸을 지지고 재판에 서게 되었죠 살짝 건드린 팔이 부러진 승무원 결국 20시간 성질 죽이기 치료를 선고받게 되었죠 그런데 성질 죽이기 치료사가 다름 아닌 옆자리 아저씨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죠 결국 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데이브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는데 누가 찾아왔나 했더니 성질 죽이기 치료를 같이 받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죠 결국 이 사람과 같이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한판 붙게 되었죠 여기서 싸움을 말리던 데이브는 결국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려 30일이나 추가되었죠 그런데 이 30일이 성질 죽이기 박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려봤는데 화도 못 내는 상황 결국 30일 동안 함께 하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박사는 집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4시간을 붙어 다니는 것이었죠 지각할까봐 신호위반 했더니 긴장풀라며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자고 합니다 결국 한 곡 다 부르고 출근하게 되었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사의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사진 여자친구 린다에게 관심을 보이자 불안한 데이브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박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발 혼자 가길 바라고 있는 데이브 하지만 박사에겐 통하지 않았죠 결국 짐을 꾸리고 함께 출발하려는데 박사와 마주친 데이브의 여자친구 박사는 린다의 시를 읊으면서 그녀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이제 보스턴으로 출발하려는데 자신의 차를 막고 있는 다른 차를 박살내는 박사 이 정도면 치료는 박사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보스턴으로 향하는 이들 저녁이 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박사가 데이브에게 헌팅을 강요하죠 0.1초만에 까인 데이브 엄청난 제안을 받고 다시 시도하는데 헌팅에 성공하고 술 한잔 한 데이브는 박사에게 다시 가려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박사 결국 잠시 그녀의 집에 있기로 하는데 어? 이러면 안되는데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사의 집에 도착한 데이브 그런데 박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 린다에게 다른 여자랑 놀았다고 일러 맞힌 박사 다음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행히 박사가 한 짓이라고 모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달랐죠 박사가 그녀에게 데이브와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결국 데이브는 박사의 말에 또 넘어가는 듯하죠 그렇게 이들은 잠시 이별을 택하게 되었고 그런데 데이브 집 앞에 찾아온 친구들 그들에게 여자친구의 데이트 소식을 듣게 되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데이브의 작전은 바로 질투심 유발 작전 그런데 이 작전은 오히려 데이브만 열받게 되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린다와 박사가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박사의 말에 넘어가는 데이브 그렇게 집에 먼저 도착해 박사를 기다리는 데이브 그런데 박사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죠 무려 10초 동안 키스를 했다 하고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결국 데이브는 자유를 얻고 사랑을 잃게 되었죠 화가 난 데이브가 박사와 한바탕 한 후 또다시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사와의 만남이 너무나 후회되는 데이브 그날 저녁 박사가 린다에게 청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야구장으로 달려갑니다 전광판에 청혼 안내 메시지가 뜨고 급해진 데이브 결국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집어들고 린다를 찾죠 모든 걸 빼앗긴 소심했던 데이브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을 하죠 게다가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데이브가 키스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던 박사 다름 아닌 결혼 축하 메시지를 띄운 것이죠 사실 이는 모두 여자친구가 꿈인 일이었습니다 박사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두 화도 못 내고 소심한 그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었죠 이 영화는 2003년 미국에서 개봉한 피터 시걸 감독의 성질 죽이기였습니다 평소 화도 못 내고 소심한 순딩이 데이브는 출장 가던 길에 성질 나쁜 사람으로 찍히고 결국 법원에서 성질 죽이기 치료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생기는 일을 그린 영화죠 믿고 보는 배우 아담 샌들러와 박사 역할을 맡은 잭 니콜슨의 환상의 호흡으로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탄생했죠 소심하고 화도 못 내는 데이브 그런 데이브를 위해 여자친구가 꾸민 엄청난 계획 이번 주말 성질 죽이기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